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서른번째는요. 지대의 이론입니다. 지대의 이론에서는요.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지대라는 것을 이따 배우게 될 텐데 이 지대는 점점 커진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에요. 자 그러면 지대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게 렌트죠. 그래서 임대료 여러분들 무슨 생활영어 같은 데서 배우면 렌트가 임대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경제학에서는 요거를 땅지자를 쓰는 거예요. 땅지자. 토지를 사용했을 때의 그 대가로 주는 것. 토지 사용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지금 왜 배우나요? 왜 배우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은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동과 그 다음에 자본 두 개로 나뉘었는데 이 자본에 사실 토지가 그동안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자본은 보통 우리 경제학에서 기계의 류라던가 그 다음에 토지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근데 조금 더 이 토지라는 이 생산 요소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계는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좀 되게 특이한 생산 요소로 봐서 자본에서 떼어가지고 한번 이 특성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것이 지대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노동에는 임금이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 그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이렇게 대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대가 원래 토지를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거였는데 지대를 이제 좀 이 지대라는 개념을 조금 넓혀가지고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를 또 지대라고 경제학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토지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라서 이렇게 수직이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인 지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보세요. 원래 이게 토지예요. 토지. 그리고 잘 봐요. 이게 지금 렌트죠. 렌트. 그죠? 이게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는 이거 익숙했던 거 P, Q 이런 거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산 요소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P하고 Q가 아니라 이게 R이고요. 이거는 사용 요소,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 양을 나타내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딱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서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D0, 수요가 D0였을 때는 렌트 즉 지대가 R0였는데 이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균형점이 여기에서 이걸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렌트, 지대도 R0에서 R1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요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수요가 만약에 감소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면 지대는 R2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죠? 수요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지대가. 어느 경우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준지대라는 게 있어요. 준지대. 이거는 마샬이라는 사람이 말씀드렸지만 이 지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어디에다가 도입시킨지 하면 기계설비 같은 거 있죠? 기계설비에도 이 준지대라는 거를 기계설비의 어떤 성질 때문이냐면 기계가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기계설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생산된 이런 고정요소는 어느 정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비탄력성에서부터 비탄력성에서 뭐가? 그렇죠. 이 지대라는 이것이 주어진다. 즉 고정된 기계설비에 대한 지대를 우리가 준지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토지가 달아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구적인 반면에 준지대는 기계는 쓰면 달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준지대가요. 일단 토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지대예요? 기계설비에 대한 지대. 그 다음에 영구적이다 그러면 틀려요.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영구X. 뭐 영구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구적이지 않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임시적이라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영구적이라는 말이 틀려요. 준지대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중요한, 아 요거는 그 막 이 준지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요거의 뜻을 알고 있어? 그것만 물어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대이론에서 보시면 140페이지예요. 지대이론이 지대란 도대체 왜 발생하고 지대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요런 거를 살펴보는 게 지대이론인데 되게 많습니다. 지대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차액 지대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절대 지대설이에요. 절대 지대설. 입지론도 있어요. 입지론, 튀넨이라는 사람이 한 입지론이 있는데 저희 경제학에서는 사실 그걸 안 배우고 지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이나 뭐 그럴 때 배웁니다. 그거는 그게 들어가면 되게 이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여기 절대 지대설도 마찬가지고 튀넨의 입지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 차액 지대설 딱 나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토지의 비옥도 자, 밑줄 그으세요. 거기 140페이지에 토지 비옥도의 밑줄 그으시고 첫 번째 줄이죠. 그 다음에 한계지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 지가, 지대가 불로소득이란 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학체감의 법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계지에는 지대가 없다. 요 정도가 시험문제에 요런 단어들이 뜨면은 그거는 차액 지대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한 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토지의 그러면 차액 지대설이 뭐냐면 이 지대가 왜 발생하고 그 성격이 어떤 건지를 밝혀내는 게 지대이론이라 그랬는데 자, 차액 지대설은 지대라는 게 어떤 것과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 지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와의 차이가 지대가 되냐면요. 한계지와의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토지의 비옥도에서 오는 거예요. 토지의 비옥도. 근데 먼저 제가 한계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요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수학체감의 법칙 있죠? 수학체감의 법칙이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 자, 이제 한 번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은 이쪽에서 볼까? 자,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가령 여기 이 땅은 되게 비옥해요. 그래가지고 뭐 열 가마 한 사람이 보통은 열 가마 정상적으로 수학을 하면은 열 가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일련에 그러면 이 땅 주변에 있는 거는 요거보다는 좀 비옥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 다섯 가마 그리고 요 근처에 있는 거는 한 두 가마 정도 뭐 이렇게 일련에 한 사람이 생산해 낼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를 당연히 먼저 경쟁을 하겠어요? 요 열 가마가 나오는 가장 비옥한 땅 제가 이거 지금 뭘로 나눴어요? 비옥도에 의해서 토지를 나눴죠? 가장 비옥한 땅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처음에 지을 때는 열 가마씩 나오다가 점점점점 사람들이 이 비옥한 땅에 개떼처럼 몰려가서 또 막 농사를 짓겠죠? 그럼 우리 뭐 배워서? 수학 체감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열 가마였던 것이 점점점점 수학량이 아홉 가마 여덟 가마 일곱 가마 여섯 가마 줄어들어요. 그러다 결국 다섯 가마까지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생산 안 하겠죠? 어떻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다섯 가마 있는 데서 막 생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수학 체감의 원칙이 작용되니까 처음에 다섯 가마 있다가 사람들이 또 막 또 몰려들어 그냥 몰려들어서 막 농사 지으면은 또 다섯 가마에서 네 가마 세 가마 이렇게 줄어들다 두 가마까지 줄어들죠? 그러다 또 이제 주변에 또 이제 여기 몰려들면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점 주변 토지까지 농사지가 확장되다가 생산이 안 되는 마지막 땅이 와요.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계지라고 합니다. 한계지. 이 한계지는 여기에 들어가 투입되는 비용과 수확되는 양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이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최극단의 땅을 우리가 한계지라고 해요. 비옥도가 제일 떨어져서. 그러면 한계지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수확되는 게 없으니까 비용을 건지지 못하니까 이 한계지에서는 뭐를 안 받는다 그러냐면 이 리카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계지는 여기는 생산 비용을 건질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지대를 한계지에서는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액지대에서는 뭐냐면 이 비옥한 땅은요. 이 한계지와 비교해서 열 가마가 지대가 될 거고 차액이죠. 차액. 그리고 이 땅은 다섯 가마가 지대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셨죠? 이게 뭐와의 차액이에요? 그치. 한계지에서 나오는 수확의 차이가 비옥도에 따라서 수확의 차이가 지대가 됐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액지대에서는 어때요? 이거가 뭐냐면 단순히 불로소득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니카도는 이 사실 이따 나오겠지만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이. 이 토지가 어떤 그 쌀을 생산해 내는데 생산해 내는데 이 지주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와의 차이 뿐이에요? 그렇죠. 비용 이 한계지와의 차이에서 온 것이 그 지대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불로소득이라고 본 겁니다. 단순한 차이에 불과하니까. 그럼 불로소득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비용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게 왜 안 좋게 보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지대가 곡물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리카도가 얘기하는 건데 지대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대가 올라가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대가 비용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대가 올라갔을 때 곡물 가격을 올라가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뭐예요? 곡물 가격 때문에 지대가 바뀌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죠. 이따가 이거 설명드리면 불로소득과 비용의 차이를 서로 고전학파 지금 리카도는 고전학파인데 신고전학파는 이걸 다르게 보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어. 곡물 가격 때문에 지대가 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계지에는 지대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학체감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학체감의 원칙으로 우등지에서 열등지로 점점 경작지를 넓혀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보세요. 이 차액지대설에 반대해서 어떤 거를 반대했냐면 야 한계지에 지대가 없기는 왜 없어. 아무리 놀고 있는 공터라도 공짜로 빌려주는 지주 봤니? 하면서 나온 게 그 이론이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리카르도보다 한 세대 다음에 나온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야 한계지에도 지대를 봤는데 무슨 소리야? 이 이론은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라면서 나온 게 절대지대설이에요. 절대지대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절대지대설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나온 게 지위니까 열등지 한계지 최열등지가 한계지죠.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혹도 하고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게 절대지대설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튀넨의 입지론 있죠. 이것도 옆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건 고등학교 때 지리를 배운 사람들은 알 텐데 튀넨의 이 입지론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벌써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지. 그러니까 리카도는 비혹도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튀넨은 비혹도하고 상관없이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라고 봤어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리카도가 맞았겠지만 요즘에 현대사회로 오면서 누구게 더 무게를 무게중심을 두고 중요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렇죠. 비혹도가 아니라 튀넨의 입지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현대에서는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요. 얘는 입지론은 뭐예요? 위치에 따라서 위치. 위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비용이냐 아니냐 비용이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불로소득으로 보느냐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봤다. 이거 기억하시고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뭐라고 봤냐면 생산요소의 대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보세요. 비용으로 비용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불로소득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비용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란 것은요. 비용이 뭘로 볼 수 있냐면 그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기여를 한 기여도 기여도 라고 보면 돼요. 비용은 기여도 그러니까 지대라는 것이 지대를 비용으로 본다는 것은 이 토지를 빌렸을 때 이 지주도 여기에 대해서 토지 뿐만 아니라 지주도 기여를 하니까 즉 토지가 기여를 하니까 지대를 지주가 받을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뭐에 올라간다는 가격이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근데 반대죠. 불로소득은 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곡물 가격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지대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수요가 증가했겠죠. 그죠. 수요가 증가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지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 위에는 위에는 봐봐요. 위에는 비용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지대가 지대를 비용으로 봤으니까 지대가 올라가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본 거죠. 근데 불로소득은 뭐예요. 그죠. 이게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단순히 곡물에 대한 수요가 올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있는 고전학파 있죠. 고전학파는 공급 곡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본 거예요. 수직으로. 토지의 공급 곡선을. 그래서 아까 뭐에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지대의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이렇게 수요의 증가. 곡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 그래서 지대가 올라간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공급 곡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본 거냐면 신고전학파는 공급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상향한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봐봐요. 토지가 토지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공급 곡선이라는 건 있잖아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말은 생산이 증가하자. 생산이. 그죠. 점점점 생산이 증가할수록 비용도 커지고 따라서 가격도 올라가. 그러면 뭐가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물품들이 많아지잖아요. 토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우상향하는 곡선은 거기에 대한 생산물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비용이면. 그런데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지 물건이 더 안 만들어지죠. 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생산이 많이 돼야지 GDP도 올라가고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도 증가하니까 생산량이 점점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 좋은 건데 이렇게 수직이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나쁘다고 보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간에 결론은 결론만 기억하세요. 결론은 고전학판은 불로소득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물가격이 오르니까 덩달아서 지대도 올라가 라고 봤지만 신고전학판은 어떻게 봤냐면 지대를 비용이라고 봐서 비용인 지대가 올라가니까 공물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핵심예제 141페이지에 핵심예제 1번 지대 및 지가이론에 관한 기술이다. 적절치 아니한 것은? 1번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비용이냐 아니냐 핵심을 두고 있죠. 그죠? 두 번째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오케이 맞습니다. 리카도가 유명한 고전학파 고전학파 유명한 사람이 4명 나옵니다. 4명 유명한 그 아담 스미스 형님 있죠? 그 사람이 1세대고 2세대가 누구냐면 리카도와 멜소스 이 사람 둘은 되게 친했어요.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이 지대론에서 아까 그 지대론을 지대이론이 왜 나왔냐면 사실 리카도와 멜소스 둘이서 싸워서 그래. 이 영국의 그 공물법을 통과시키냐 안시키냐 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온 이론이에요. 사실 이게. 아무튼 고전학파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했어요. 세 번째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으로 파악했다고 그랬죠. 신고전학파. 오케이 네 번째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게 절대 지대 아닙니까? 생산력과 무관하고 강제적으로 소유권에 의해서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계지대가 라고 한 게 아니지 절대지대죠. 그렇죠?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 틀린 거 찾으니까 5번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 차액이 한계지와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요기까지가 이제 지대이론에 관한 얘기고요. 요거를 좀 넓혀가지고 이제 토지 말고 어떤 노동이라던가 다른 쪽에 지대의 개념을 도입한 게 그게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교재 14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전수입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지대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전수입이란 말이 우리가 전용수입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생산요소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어 갑돌이란 사람이 A라는 회사에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 근데 갑돌이는 얼마 받고 있었냐면 월급을 200만원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갑돌이한테 야 나 진짜 미안한데 월급 200만원을 다 못 주겠다. 너한테 내가 어 180만원 다음 달부터 180만원 주면 안되겠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좀 회사가 다시 좋아지면 다시 올려줄게. 물론 뻥이겠죠. 그죠? 다시 깎이는 해도 사장들은 안 올려줘요. 웬만하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200만원 받던 거를 180만원으로 받는다 라고 했더니 갑돌이가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십쇼 라고 했어요. 근데 어 만약에 사장이 갑돌이한테 180만원보다 작은 179만원 또는 170만원 그러니까 180만원보다 1원이라도 적었으면 갑돌이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자기 기분도 좀 있고 그래서 180만원까지는 자기가 받으면 일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1원이라도 작았으면 아마 갑돌이는 거절하고 사장님 사정이 어려운 건 아는데 제가 그거밖고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80만원이 갑돌이를 잡아 둘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비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어떤 생산요소 지금 노동이란 노동 갑돌이의 노동을 다른 용도로 이전 혹은 그러니까 이전하지 않도록 현재의 용도로 계속 잡아두게끔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예요. 180만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수입이라고 합니다. 이전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노동자가 180만원보다 작았으면 딴 데로 가야 되겠죠. 그죠?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회비용이기도 합니다. 이전수입은 그러면 경제적 지대라는 건 뭐냐면 이 생산요소가 받은 소득 중에서 이전수입을 뺀 나머지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을 경제적 지대라고 해요. 그럼 아까 월급 200만원에서 20만원은 사실 경제적 지대라고 봐도 됐겠네요. 그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지대는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의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뭐랑 유사하냐면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와 유사하다 라는 거를 개념이 유사한 거지 사실 얘네 둘이 틀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자꾸 질문을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질문하시는 분들 도대체 이거 경제적 경제적 지대하고 생산자 잉여하고 뭐가 틀려요.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그 차이를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요. 142페이지를 보세요. 142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금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EA0 L0 까지가 요게 이전 수입이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이 경제적 지대예요. 요게 그럼 선생님 이거 예전에 제가 봤던 생산자 잉여하고 진짜 똑같네요. 똑같긴 뭐가 똑같애. 다르다니까요. 보세요. 생산자 잉여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여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거는 지금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생산자 잉여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생산자 잉여 자 생산자 잉여를 옆에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기가 P고 요기가 Q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공급국선이고 요게 수요국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자 잉여가 어느 부분이었냐면 요 윗부분은 소비자 잉여였고 요기 경제적 지대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우리가 요게 잘 안나와 요게 생산자 잉여였었어요. 요 부분 그러니까 경제적 지대하고 그림으로는 딱 일치하죠. 요 부분이 그죠? 일치하는데 제발 좀 잘 봐요. 뭐 얘네 둘이 일단 딱 봤을 때 뭐가 틀려요? 그지? 이거 이게 틀리잖아. 이거 변수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개념만 유사할 분위기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얘네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는 지금 노동 시장이고 여기는 뭐 사과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콜라 시장이에요. 물건에 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세요. 또 하나 또 완전히 틀린 거는 여기에서 이 경제적 지대를 가져가는 사람이 공급자죠.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가 누구예요? 가게 아니야. 가게. 그죠? 그러면 생산 요소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쓰는 사람 고용하는 사람 그죠? 그게 이게 수요자가 기업이겠죠.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은 이거는 기업이잖아요. 소비하는 사람은 가게잖아. 이거 봐봐요. 이 요 요 생산자 잉여를 취하는 공급곡선에 주의는 기업이잖아요. 여기도 봐봐요. 경제적 지대를 취하는 공급곡선에 주의는 기업이 아니라 가게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개념은 비슷한데 서로 틀린 거라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념은 좀 비슷해요. 자 요거 두 개 다르다는 거나 개념은 비슷한데 생산물 시장의 생산자 잉여와 경제적 지대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질문하지 마시고 자 됐고 그러면 자 요거 경제적 지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음 중요한 거는 경제적 지대가 요 공급곡선이 탄력적일 때 크느냐 비탄력적일 때 더 크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만약에 요 공급곡선이 더 탄력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게 곡선이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경제적 지대가 이 크기에서 요거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죠? 경제적 지대가 탄력적이면 더 줄어들어요. 그럼 이번에는 비탄력적일 때 한번 볼까요?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요거보다 가파르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비탄력적이면 그럼 경제적 지대가 크기가 얼마큼이냐면 여기에서 이만큼이나 되네? 경제적 지대가 이만큼이나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직이면 이 전체가 다 경제적 지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평이면 다 이전수입이고 경제적 지대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포인트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지대는 어느 때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산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노동 이 이 공급이 노동공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금탄력성 또는 그냥 생산요소에 생산요소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탄력성에 달려있다. 142페이지 쌍가로 4번에 밑줄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경제적 지대라는 게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것의 공급이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노동력이나 어떤 자원 자본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메시 아니죠? 메시 축구 선수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메시 아니에요. 이 메시가 축구판에서는 얼마 받아요? 축구할 때는 이 사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매월 100억인가 뭐 아무튼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0억 받는다고 칩시다. 월 연도 아니고 100억 아니고 아무튼 100억이라고 쳐요. 엄청 잘하더구만 축구도 근데 월 100억 받아요. 월급이 근데 이 사람이 야 이제 축구랑 세계가 멸망하기 직전이라서 야 이제 축구는 더 이상 축구 금지령이나 전세계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축구 말고 딴 거 해야 되죠. 그러면 딴 거 하면 이 사람은 얼마 받겠어.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던가 회사원으로 취직해서 많이 받으면 1억 정도 받겠죠. 그죠? 사실 이 사람의 이전 수입은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현재 99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메시라는 사람이 축구에서 막 이렇게 패스하고 슛하고 막 이렇게 드립을 혼자 막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야. 이런 공급이 어때요? 이런 공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비탄력성으로 경제적 지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라는 사람은 원래 다른 용도로 만약에 바꾸려면 축구 말고 다른 거 하려면 이전 수입은 되게 얼마 안 되지만 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비탄력적인 비탄력성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어려워서 나오는 것이 경제적 지대예요. 그럴 수록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경제적 지대에 찾으면 노동공급에 이거 임금탄력성에 달려있다 그랬죠. 아까 봤죠. 이거 이게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 부분이 이전 수입인데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 부분이 전부 다 경제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대축우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대축우 행위는 뭐냐면 이거는 경제적 지대라는 게 공급이 잘 안 되면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비탄력적으로 잘 안 되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령 진입장벽을 크게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있잖아요. 의사시험 같은 거를 보게 의사시험을 보게 합니다. 명분은 어때요. 이거의 명분은 아무나 의료행위를 하다간 국민들의 건강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시험을 봐서 제대로 된 의사를 뽑아야 된다. 이게 명분이죠. 하지만 사실 이거를 조금 안 좋게 이 경제학에서 배운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이미 의사가 된 의사들이 이미 의사가 된 의사들이 의사들의 수가 많아지면 자기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경제적 지대가 줄어드니까 이것을 비탄력적으로 만들려고 시험을 어렵게 낸다. 이런 진입장벽이 다 지대추구 행위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대추구 지대추구 행위를 위해서 이 의사들이 진입장벽을 만들면 실제로 시험은 못 보는데 의료행위를 잘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의사 어떤 허중 같은 사람이 공부는 잘 못해. 하지만 의사를 하면 잘할 사람인데 말이 안 되나. 아무튼 지간에 그런 자원들이 제대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험을 또 의사 시험을 만들고 그러면 국가의 허가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국가의 로비를 하느라고 이 의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를 봐야 돼서 공부할 시간에 로비나 하고 돌아다니다. 그러면 자기의 자원을 또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대추구 행위를 하면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왜? 자원이 낭비가 되니까. 아셨죠? 자 그럼 우리 핵심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전용수입이란 기회비용이라고 했던 이전수입 전용수입 똑같은 거예요. 어떤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맞고요. 2번 경제지대란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부분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생산요소 공급자의 잉여분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3번 전용수입과 경제지대는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4번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면 탄력성이 커지면 그죠? 전용수입이 증가 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경제 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경제지대가 작아지면 반대로 전용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지대는 감소한다. 오케이. 5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총수입은 전용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뭐가 돼요? 경제적 지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경제적 지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에 지대이론에서 차액지대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에 대한 관계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관한 관계를 아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셨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